빌라도가 대체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가 성경 속의 어떤 인물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 예수님께 돌을 던진 무리에 해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고난의 여정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마저 고통과 슬픔으로만 채우진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계를 촉구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드러내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빌라도와 무리의 말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란에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15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놓겠다 이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누가는 이들을 18절에 보시면 무리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층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리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죠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회계를 촉구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패배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진 것이죠 그러자 주님을 향한 환호가 저주와 증오로 바뀝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택한 존재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오게 갇힌 자죠 로마에 위협이 되는 반역자였고 흉포한 범죄자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고발한 그들은 진짜 반역자는 또 풀어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르죠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은 불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악이 모조리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원한 것입니다 그 시간 그곳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모함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으며 고통의 한복판으로 점차 들어가셨지만 빛이 비추면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게 되듯 사람들의 모든 악함과 탐욕과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은 모든 죄악을 드러냈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의 권한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실패 같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권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승리는 주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이 무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타나시면 빛이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듯 모든 악함과 탐욕과 죄악이 드러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우리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